안녕하십니까 청담동 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그 5학 6부 동영상에서 이 광대뼈 턱뼈 등을 자꾸 이렇게 적폐 대상으로 몰아 가지고 자꾸 깎으려고만 하는데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5학 6부와 4독이 눈코비 이목구비 4독이 서로 조화로워야 귀하고 고급진 얼굴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얼굴 골격의 장점을 살리면서 이렇게 얼굴의 입체감을 살려야 연예인과 같은 아주 고급지고 세련된 얼굴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 여자가 예쁜데 저 연예인이 예쁜데 왜 예쁜 줄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이를 판별할 수 있는 성형외과적 부분에 대해서 오늘 비밀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예인 하면 보통 눈이 크고 코가 얄쌍하고 얼굴이 v라인으로 이렇게 갸름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여기 사진은 위키미디아 커먼스에 나온 사진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진만 공개가 되어 가지고 이것만 올려 드리는데 이분의 사진을 여러 장을 환자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전지현씨는 왜 예쁜가요? 하고 물어보면 눈이 크다던가 코가 높고 얄쌍하다던가 하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시고 또한 전지현씨는 사각적이 아주 저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v라인이어서요 라는 말씀을 또한 못하시고 거의 100% 경우에 있어서 비율이 좋잖아요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지현씨의 얼굴과 대비되는 이분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전지현씨와는 다르게 쌍꺼풀이 아주 진한데요 이는 절개법 쌍꺼풀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코수술, 팔자필러, 눈매필러 등을 하신 것으로 사진상 판단이 됩니다 이분도 짧은 인중과 예쁜 입구조로 일반인 중에서라면 아주 예쁜 얼굴 축에 드는 얼굴입니다만 방금 전해보신 전지현씨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눈, 코, 입의 얼굴 비율이 아니고 바로 이 얼굴 깊이, 이 facial depth가 되겠는데요 이 오른쪽에 화살표 길이들이 긴 얼굴을 장두형이라고 하고 왼쪽과 같이 납작한 얼굴형을 단두형 얼굴이라고 합니다 사실 왼쪽의 여성분도 귓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하늘색 화살표 길이는 충분하기 때문에 입구조가 예쁘게 나온 것인데요 전지현씨나 오른쪽의 여성에 비교하면 빨간색 화살표 길이가 짧은 얼굴 즉 코 옆 거짐이 있기 때문에 납작한 얼굴이 된 것입니다 반면 이 왼쪽 분을 보시면 동양이기는 합니다만 코 옆 거짐이 없으니까 즉 오른쪽 그림에서의 빨간 화살표 길이가 짧지 않으니까 눈이 크거나 코가 높거나 한 것이 아닌데도 뭔가 연예인 필인하고 예뻐 보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서양인 버전이 바로 왼쪽과 같은 얼굴인데요 여기서의 화살표 길이들을 얼굴 깊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얼굴 깊이가 깊게 되면 즉 화살표 길이가 길게 되면 일명 장두형 얼굴이 되며 그러면 왼쪽과 같이 사각턱이 있더라도 더 예쁜 엣지 있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전재현씨의 얼굴형은 이러한 얼굴 깊이에 동양인의 눈코 입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성형외과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눈이 똘망하니 큰 예쁜 여성이 내가 얼굴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하고 진단을 받으러 오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 즉 코 옆 꺼짐이 있어서 눈코 입이 다 예쁜데도 불구하고 세련된 느낌이 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꺼진 이 부분을 융기시키는 수술이 귀족수술인데 그러면 경사져 있던 인중 각도가 일으켜 세워지게 되면서 오른쪽과 같은 코바닥이 융기된 얼굴형이 될 수가 있는데 왼쪽 얼굴에서 앞광대필러나 앞볼지방식 팔자필러를 맞게 되면 이 노란 점선 원 부분에 볼살이 올라오게 되어 오른쪽 얼굴과는 상응하지 않으며 도리어 코 옆 꺼짐은 더 깊어져 보임으로 해부학적으로 정확히 코바닥 꺼짐 코밑 꺼짐이 융기되어야 오른쪽 라인과 같은 비율에 민요린 한가인 송혜교 전지연 등의 연예인 코 인중 입술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연예인이 예쁜데 왜 예쁜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는 우선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코 옆 꺼짐 저도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만 동양인에서 많이 이렇게 팔자주름이 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연예인과 같은 얼굴하고 일반인과 같은 얼굴하고 이 차이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코 옆 꺼짐이므로 그 부분이 융기되었나 꺼져 있나를 살펴보시면 우선 판별이 가실 것이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부위로는 입술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이 동양인의 얼굴 골격에서 입술이 이렇게 두툼하다 보면 약간 좀 그런 말로 동남아시아 필이 난다던가 이렇게 촌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입술이 도톰한데 예쁘다 라고 한다면 그런 하관 비율은 바로 연예인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두꺼운데 약간 좀 동남아 필이 난다 그러면 그냥 평균적인 얼굴이겠고 입술이 두꺼운데 예쁘다 라고 한다면 그 하관 비율이 연예인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코 옆 꺼짐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겠고 두 번째가 입술이 도톰한데 예쁜가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하관 비율에서 어떤 비율이 입술이 도톰해서 예쁜지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